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공부하실 때 꼭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또 추가로 체크를 하겠는데요 우리 기본서 교지를 한번 보시면 26페이지 나와 있죠 2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26페이 보시면 제5절 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측 국토에서 17개 시도의 지도가 있죠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 지도가 머릿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대한민국 국토 내에는 17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라고 했죠 그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을 보면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공부할 때 서울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광역시가 나오면 6개를 말한다 6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부산,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 이렇게 6개가 있다 광역시가 나오면 6개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도 이 도가 나오면 8도를 말한다 육지에 있는 8도를 말한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바로 8도를 의미한다 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공법에는 지역의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명칭을 생략하고 도 이렇게 하면 8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제주도를 말한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에서 특별자치가 나왔다 그러면 특별자치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세종시다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 해서 세종 빼고 그냥 특별자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 17개의 지방자찬체를 약자로 시도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정도를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7패로 가서 보면 대한민국 남쪽에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 지역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지역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제주도를 보면 제주 특별자치도는 행정편의상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행정시라 했죠 그리고 육지에 있는 그런 시들은 자치가 됩니다 그거하고 좀 이해를 해두시고 앞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서귀포시장 또 제주시장이 있는데요 그네들은 우리 공법의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28페이 보시면 바로 행정구역에서 17개의 시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바로 17개의 시도 중 8도가 나있죠 8도 그리고 그 특별시는 서울 광역시는 아까 6개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도 제주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꼭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인구수는 참고형으로 써놨으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심화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내용인데요 그 2항을 보면 제3조 2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이걸 약적으로 말한다고요 시 도라 합니다 그래 도 앞에 점찍고 시가 나면 이 시는 기초자찬체가 아닙니다 수원시 창원시 전주시 천안시 충주시 그리고 강원시 강릉시 강릉시 이런 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포항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도가 나오면 특별자치도하고 8도로 말한다 이렇게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아까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시는 8도 내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는 도후관화구역 안에 둔다 그리고 군이 있죠 군은 바로 8도 내에도 있지만 광역시 안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군은 광역시 도후관화구역 안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세종특별자시지 내에도 군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바로 현행법에는 없어요 현재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시에는 군은 없다는 거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하고 현재 8도 내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군은요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종특별자시 시에도 둘 수는 있지만 아직 인구가 약간 30만 이상 되지만 아직 자축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시 시 내에는 자축 아직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자축을 말하고 그 자축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그 장을 자축구청이라는데 자축구 구청장도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6대 광역시가 쫙 보여 있죠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구가 있다 이 구를 뭐라 한다 기초자치단체라 하죠 이 구가 25개가 있는데 이 구를 자축을 합니다 그 대장을 자축구 구청장 하죠 그리고 6대 광역시 안에도 구가 쭉 있죠 그 구도 역시 자축으로 하고 그 장을 자축구 구청장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광역시 안에는 군을 두는 경우도 있죠 이 군은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바로 농어천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란 말 쓰지 않고 그냥 행정명칭을 행정구역 명칭을 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광역시 안에 강하군이 있고 옹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쭉 가다 보면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중구, 동구, 미초울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런 게 쭉 있죠 이런 구를 자축을 한다고 그랬죠 자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있다 강하군, 옹진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군이 있기도 하구나 그 군은 바로 자치군이 됩니다 자 이런 군은 지역적 특성 어떤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도시 특성보다도 농어천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이란 말 쓰고 있다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더러 광역시하고 팔도내만 두는데요 둘 수가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현재 불산광역시의 저 기장군이 있죠 대구광역시의 저 달성군도 보이죠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울주군도 보이죠 그래 과거에 광주광역시 광산군이 있었는데 그 군을 군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광역시 안에는 군이 있기도 하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서 보시면 30페이지에 이 경기도인 도가 있다 이 도 내의는 기초단체인 바로 수원시도 있고요 그렇죠 밑에 안양시도 있고요 부천시도 있고 광명시 평택시 쫙 나오죠 그런데요 이 수원시 안에는 구가 있습니다 장한구 권성구 팔달구 영통구가 보이죠 이 구는 자추구다 아니다 아니다고 그랬죠 행정 편의적으로 두고 있는 행정구라 합니다 이런 구의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추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고 수원시장이 수원시민에 의하여 자추로 선출되면 수원시장이 장한구청장 권선구청장 팔달구 구청장 영통구청장 이네들을 임명해서 임명식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앞으로 구청장 하면 이런 구청장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있는 자추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원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라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대도시가 나면 이런 수원시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 이런 대도시는 대도시인데 인구가 수원시하고 아까 전 시간에 고향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는 100만 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특례시라는 말을 써줘요 특례시 참고하시고 그래 거기다 기록을 해놨죠 특례시라 한다고 그래 특례시는 앞으로 2022년도에는 4개가 등장하죠 수원시 그리고 고향시 그리고 아까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표 보시면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바로 동그라미 1번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실을 제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그런 명칭을 두고 있죠 대도시 하면 인구 몇만 명 이상을 바라는가 50만 명 이거 좀 봐 두십시오 이때 서울특별시가 지금 천만 명이 약간 못 되는 970 몇 만 명이 되는 겁니다 980만 명 좀 넘은데요 이런 서울특별시는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지만 대도시라 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시라 합니다 욕대 광역시 역시 100만 타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만 이상이다 대도시라 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시지 바로 인구 30만 이상 넘었는데요 여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자시라 합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입니다 서울은 특별시합니다 이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를 제한 시가 있는데 그 시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뭐라 하자 대도시라 하자 이거 꼭 봐 두시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2양의 1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라 하더라도 바로 그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뭐라 칭하해 주자 특례시라 합니다 특례시는 몇 개가 있다고요? 네 개 있다고 그랬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참고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쭉 지방자치법으로 가서 내려가셔서 어떤 걸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시냐 저 마지막에 바로 3조에 3조를 보기 전에 제2조 지방자치법 제2조를 좀 보십시오 2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도 특별자시도 이걸 뭐라 합니까 광역자치단체를 하죠 광역자치단체 이거 총 17개의 시도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도 특별자시도를 약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시도를 한다 이렇게 딱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시군구 있죠 이걸 뭐라 합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하죠 이런 기초자치단체인 시 이 시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건 행정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는 육지에 있는 팔도 돼 있는 시다 그리고 군 이 군도 바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과 팔도 돼 있는 군을 말합니다 구 있죠 이 군은 서울특별시하고 육대 광역시 안에 있는 굴을 말하고 그 군은 자축이라고 그랬죠 이런 구까지 해서 시, 군, 굴을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그 장을 시는 시장, 군은 군수, 군은 자축구청자로 한다 일반의 특별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시장은 특별자시장, 도의 대장은 도의사 특별자치도의 대장은 특별자치도의사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 이 지역의 대장을 약조로 시, 도의사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쭉쭉쭉 내려가면 제7조가 보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시는 바로 인구 5만이 이상인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군이 시로 승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구 2만이 이상인 도시형태를 갖춘 두 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시로 승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2페이지 32페이지에서 좀 눈으로 찍어놓을 게 뭐냐면 쭉 내려가서 제95조 95조는 좀 알아주십시오 이 지방자산시장 아까 시도사라든가 시장수구청장은 임기가 산이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네들은 계속 재임을 3기까지만 허용하고 3기 끝나면 더 이상 바로 출마 못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산시장은 바로 3선 하면 끝입니다 국회의원은 이런 재임 기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국회의원들도 3선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허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5장 지방의회를 좀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의회는 바로 지방자산체 내회에 두고 있죠 이 시도사를 견제하도록 시도의회를 두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의회를 두게 됩니다 시의회, 군의회, 군의회, 구의회 해서 이걸 시군구의회라고 하죠 그래 이걸 광역의회라고요 이네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을 하죠 그리고 이네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죠 이네들을 견제하는 이 의회를 기초의회를 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회에서 만드는 법규범이 뭐다? 조례라고 했죠 그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규범이다 이 정도는 꼭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장 이 시도사라든가 시장, 구청장이 바로 자기 지자체에서 적용해 나가도록 법규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규칙이라 하죠 그래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과 지방의회에서 만든 규범이기 때문에 자치법규라 합니다 이런 자치법귀인 조례라든가 규칙은 사항의 규범에 이배되게 만들지 못하죠 그 정도를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 꼭 알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34페이지 있죠 3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나온대요 이해를 도마하게 해서요 이해를 도마하게 해서 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있다 그리고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쫙 보이죠 이 시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라 합니다 이런 시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라 하고 자치라 하죠 이런 시장은 그 시민들이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 시는 자치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대에 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행정편의적으로 두고 있는 행정시요 행정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시장 시장이 계속 나올 건데요 시가 나오면 제주시 서귀포시는 아니다 욕지에 있는 시다 시장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가 보이죠 청주시는 지금 청원군하고 합병해가지고 인구수가 84만 5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50만 이상의 도시니까 대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도시는 바로 행정편의로 굴을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굴을 두고 있죠 상당구 흥덕구 흥덕구 그 다음에 청원구 서흥구 이렇게 굴을 두고 있는데 이런 굴은 행정편의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라 해요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구청장 구청장 그런 자치구청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 구청장이라면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대도시 안에 있는 이런 구청장은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청장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포항시도 인구 50만 약간 넘었죠 그러니까 대도시라 하고요 거기도 행정편의적으로 남고북고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안시도 인구 66만 정도 되어서 대도시라 합니다 동남고 서북고가 있죠 이런 거 다 행정구라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원시가 그 마산시 창원시 그 다음에 진해시를 합병해가지고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대도시인데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행정구를 두고 있죠 행정구가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합포구, 마산, 해원구, 진해구 이렇게 구를 두고 있는데 이게 다 행정편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고 그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다 이런 구청장은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임명직이에요 창원시장이 시민에 하여 선출이 되면 자기 휘하세력을 구청장으로 임명해서 일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전주시도 인구가 약 60만 명 약간 넘었는데요 여기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행정편유으로 바로 이 덕진구, 완산구를 두고 있죠 이것도 행정구고, 행정구청장이다, 임명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의 명칭과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고 있어야 공법을 공부할 때 이해가 빨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법 공부할 때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37피로 가셔가지고 공법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겠다 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인데요 제 7절을 보죠 37페이지 7절을 보면 수도권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법 공부할 때 수도권, 수도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권, 예허죠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겠죠 수도권이 뭐냐 그러면 수도권은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그 뜻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특별법으로써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건만 그 법에 의한 정의를 그대로 우리는 활용합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게 뜻이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국토가 있다 여기에서 수도권, 수도권 하면 이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를 묶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저연천국까지 해서 쭉 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이걸 묶어서 수도권, 수도권 하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수도권 하면 이 지역이 연상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 범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 지역을 수도권, 예허 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예자가 밖에 있자죠 이건 수도권 4가 되겠죠 수도권, 예허 지역이면 이 지역이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은 다시 세 가지 권역으로 바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 이름을 거기다 써놨죠 바로 과밀억조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들이 계속 나오니까 미리 익숙하게 해두세요 과밀억조 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 여기는 바로 수도권 중에서도 가운데 블럭이죠 사람이 꽉 차있죠 이미 개발이 끝나서 개발할 땅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인구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과밀억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개발을 통해서 더 성장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성장관리 권역이죠 수도권 중에서도 이쪽 상부하고 이쪽 하부 쪽에 바로 성장관리 권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 때문에 상류 쪽 있죠 여기는 개발을 통해서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바로 자연 보존 권역이라고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세 가지 권역이 있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든 여러분이 다른 법을 공부하든 과밀억조 권역이 나왔다 성장관리 권역이 나왔다 자연 보존 권역이 나왔다 이런 용어를 하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 중 일부냐 수도권의 일부지 바로 비수도권이 아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 그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 과와면 억조 권역 그 지역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뜻까지는 몰라야 돼요 제가 설명한 것만 딱 이해하고 바로 이 과와면 억조 권역 성장관리 권역 그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은 어디에 있는 땅에다 지금 지정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냐 수도권의 땅에다가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다 그 지역이 그 밑에 다 기록해 있는데요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건 참고용으로 보셔라고 써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도망가게 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아 이런 지역이 지금 과와면 억조 권역으로 성장관리 권역으로 자연 보존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도망가게 해서 제가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표를 보시면 39표를 보면 바로 수도권 권역 현황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죠 한눈으로 과와면 억조 권역은 가운데 블럭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은 앞으로 관리하되 성장을 개발을 통해서 시키겠다는 권역이 있죠 그렇죠 하부하고 상부 있죠 파주시라든가 뭐 평택시 이런 지역은 앞으로 개발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성장관리 권역 성장관리 권역 보니까 상부하고 하부 쪽입니다 그리고 팔당댐 상류와 하류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자연 보정으로 묶어놨죠 이 세 가지 권역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가장 비싸게 형성 거래되고 있을까요 바로 과와면 억조 권역이죠 인구와 산을 밀집해 토지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질 대로 이어져서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과와면 억조 권역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성장관리 권역이 되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도록 하되 관리하겠다는 권역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도 땅값이 엄청 비싸죠 마지막에 어디가 쌀까요 자연 보정 권역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잘 안 올라가죠 자연 보정은요 그런 지역입니다 양평군에 여주군에 이천시에 강주시에 가평군 이런 지역이 바로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가지고 대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놓자 해가지고 자연 보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해 가지고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자 한다 그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다 바로 투자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까요 돈만 많으면 과연 옥정에다 찔러놓으면 좋겠죠 두 번째 어디일까요 성장관리 권역이죠 세 번째 그래도 돈 좀 있으면 자연 보정 권역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하면 성장관리 권역 여기서 여기가 자연 보정 권역보다 훨씬 바로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과밀 억제 권역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제로 나갔을 때도 이 자료는 잘 이해를 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공부를 할 때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보시냐 저기 24편을 보시죠 24편을 보시면 제4절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로 이 기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4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공부하게 되면 페이지마다 나오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바로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셔와 가지고 바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전문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또 공무원 중에서도 도시계획과에 9급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바로 이 위원회 운영할 때 모셔옵니다 국장인 공무원은 그 지역의 대장인 장들이 그쪽으로 발령을 내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임명해서 유원으로 보내고요 외부인사인 비공무원을 유원으로 모셔올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교수님 이름들을 바로 모셔올 수가 있는데 유원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유원으로 바로 넣는 것을 위축이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그쪽으로 유원회 가서 유원으로 활동해라 라고 발령을 내리면 임명 외부인사를 두 개에서 유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면 위축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임명과 위축을 통해서 이 유원들을 바로 모셔서 바로 유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는 바로 도시계획과 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장들이 그 계획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자문도 구하면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내에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시 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 도에도 바로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시 군 구에도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한을 심의에 나도록 하겠소 두고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를 구성합니까 중앙정부를 구성합니까 중앙정부를 구성한다고 아까 살펴봤죠 또 전 시간에도 살펴봤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반드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뭐라고 지연하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중앙이란 말 써준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도 시군군은 중앙이라고 합니까 지방정부라 합니까 지방정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 중앙이 지방정부청 자 시도사는 정확하게 풀면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 도의사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의사 이내에서 다 묶어서 시도사라고 다시 한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제도사, 도의사 이런 자들을 묶어서 약적으로 시도사를 합니다. 이런 시도사 근무하고는 그 청에도 반드시 도시객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기구는 그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하고요. 그럴 때 운영되는 그런 기구로서 반드시 듭니다. 이 시도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근무하고는 시군구에도 시군구도시군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요. 그 시군구도시객위원회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고요. 그네들로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해주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시도도시군에 시군구도시군에 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시객위원회를 묶어서 지방도시객위원회를 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깨고 계셔야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수월해지는 겁니다.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짝측해서 이해를 해두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객위원회를 둔다. 그 도시객위원회를 뭐라 하는가 중앙이란 말을 쓴다. 중앙도시객위원회. 이 중앙도시객위원회는 누구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어서 두고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안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시도. 25페이지하고 보시면 25페이지 보고 계시죠. 25페 보면 시도도시객위원회가 있고 시군고도시객위원회가 있다. 이 두 개의 위원회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지방이라고 하면 씁니다. 지방도시객위원회를 한다. 이 정도를 꼭 이해해 두시고. 그때 시도도시객위원회는 누구의 권한을 심의한다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시도사의 권한에 석가는 상황을 심의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십시오. 이 정도만. 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3번. 이 시도사가 자문을 구하면 자문에 관한 상황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도시객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시면 시군구에 두고 있는 이 시군구 도시군의 이 기구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넘어가서 보면 바로 26페이지 1번 시장 1번의 두째 줄 끝에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임되거나 재임된 그런 경우 그 이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렇게 심의하는 역할도 하고요.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객위원회의 역할이거나 이 정도만 딱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심의만 하는 것도 아니거나 자문도 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꼭 기여하십시오. 자문과 심의,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꼭 새겨두셔야 나머지 내용이 이해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